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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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igare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운소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.. 오늘의 해캐점에서 이은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물은 너무 맛있어 국물과 국물을 먹어야 합니다 국물은 핫도그 국물은 내 입 모든 양념에 다 먹어야 해요 تم Ohio 양념이 너무 맛있어 블랙 블랙 바나나나 음.. 아.. 아..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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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짐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좀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입에 먹은 시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우 오징어 내가 한 번 더 먹었을 때 오구구구구구 아.. 아.. 와.. 아.. ㅂxㅂ ㅂㅇ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건 제일 좋아해요 프로듀싱 따뜻한 닭다리 아삭하나 마요네즈노라 echo 그리고 뭔가 좀 짚어본 적도 웃겨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한국의 한 타이틀 근데 그들을 많이 날라뵈다 한 타이틀 한 타이틀 한 타이틀 시원한 가구